한글자막 by 한효정 행복하게 해 줄 수 있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인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잠깐 핀트가 어긋났다든가 부처님께서 말해 주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오해가 되거나 해서 우리를 이만큼 더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데 덜 행복하게 해 준 요소들이 있다. 그런 점을 좀 바로 잡아서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종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몇 가지 저는 짚어보면서 그렇다면 그것에 바탕해서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고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이런 것을 몇 가지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한 지점 불교 공부를 하는데 가장 대종이 틀리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대종이.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틀려버리는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불교가 불교인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정말 쓸데없이 헤매는 일이 많아요. 그냥 막 엉뚱한 데서 헤매는. 이건 괜히 관념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그만큼 저 나름대로는 많이 헤맸다고 합니다. 헤맸다. 저 전공의 헤매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헤매서 헤매니즘인데 정말 필요 없이 많이 헤맨 그런 불자의 경력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경력이면서도 지금 지나와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 10여 년간은 제가 불자 아닌 걸로 살자고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차라리 불교 모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순진하게 사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왜? 괜히 쓸데없는 관념적인 걸 많이 알아가지고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실천은 안 되고 불교를 통해서 현실적인 삶을 정말 행복하게도 못하는 그런 불자. 뭔가 많은 지식만 쌓여가지고 아는 척만 하고 실천 안 되는 불자의 모습을 떡 반성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흉측스럽더라고요. 그 모습이.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게 과연 옳은 길인가? 그래서 부처님 앞에 가서 저 불교 모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10년 세월입니다. 거의 절 앞에 발걸음을 안 했습니다. 저는 뭐 그럴 게 없는데 제 아이들 클 때 제가 절회를 안 나가니까 아이들을 절회를 인도를 못한 그런 참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뭐 절에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정말 정확하게 불교가 불교인 지점을 알고 불교 공부를 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뼈저리게 좀 느꼈던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엉뚱한 데 헤맵니다. 예를 들어서 눈 두 개 있고 코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그것이 있으면 사람이 사람 닿으려면 그것이 사람답게 배치가 돼야 되죠. 눈 두 개 있고 코 하나 있고 뭐 그러면 돼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내가 보니까 대사가 돼지 같고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뭐라고 했다죠. 참 부처님 같으십니다. 그래서 농담하자고 했더니 왜 진담이요. 그러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죠. 그랬다는 얘기 아시죠. 똑같습니다. 눈이 두 개 있고 코가 하나 있고 귀가 똑같이 있어도 그것이 사람답게 배치되면 사람이고 돼지같이 배치되면 돼지입니다. 불교가 불교인 이유 불교답게 모든 가르침이 불교의 정체성 불교라는 것 속에서 통일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불교 아닙니다. 그 지점을 오해를 하게 되면 정말 이상한 믿음으로 치달릴 가능성이 있고 현악적인 관념적인 데 빠져가지고 정말 허공을 나르는 불자들이 너무 많은 게죠. 저도 공중을 날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을 땅에다 디디지 못하고 괜히 관념의 세계에서 날러다녔던 게죠. 정말 우리는 발을 땅에다 착실하게 디디고 불교를 믿음으로써 하루하루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오늘보다 멋있는 사람이 되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런 종교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헤맸던 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 정말 불교가 불교인 지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종교 철학에서 붓다가 떠나오신 부분 인도 종교 그 이전에 인도 종교 인도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고 인도의 사상 대단히 뛰어난 점이 있죠. 그것을 바탕으로 깔고 불교는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왕자로서 받을 교육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들을 탐방해서 배울 만큼 다 배웠습니다. 그러고서 부처님은 또다시 떠나셔서 불교가 불교인 지점을 그 다음에 개척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떠나오신 지점이 어딘가 그리고 불교가 불교인 지점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불교가 정확하게 무엇이다는 특성을 파악하고 다른 가르침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불교답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의 시작점은 개론서라든지 그것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칫하면 불교의 근본 특징과 목적을 잊고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데 우리가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저는 부처님이 떠나오신 인도 철학과 불교의 차이점을 인도 종교 인도 철학과 불교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점에서 제시해보고 제 얘기의 뿌리가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교 이전에 인도 철학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우파니샤드라고 합니다.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하는데 사상 그것이 아마 철학적으로는 인도 사상에서도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정도로 인도 철학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우파니샤드라든지 그 인도 사상과 불교가 어디가 다른가 특히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버마이려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범이라는 건 브라흠아 브라흠안이라는 건데요. 브라흠안이라는 건 우주의 근본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브라흠안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근본. 우주의 영혼 그건 아닐 텐데 우주의 근본.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건 아뜸안. 아뜸안이라고 하는데 나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이 사상 그것과 불교의 재범 무화. 재행무상 재범 무화 사상이 어디가 다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불교 신도들도 우주적인 근본과 나가 둘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 불교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대아가 바로 우주 하나가 둘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까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대아 그 다음에 진아 또 진아라는 참된 부처님이 무화라고 했지만은 그 아가 없다는 게 아니야. 거짓된 자아를 부장한 것이 참된 나를 부장한 것은 아닐 거야. 그러면서 뭔가 끊임없이 진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불교의 근본인 것처럼 아시는 분들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는 오히려 이렇게 반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화라고 하면 나를 도둑맞은 것 같죠. 부처님이 무화 있는 나를 부장하고 나 도둑맞은 것 같아서 섭섭하시죠. 굉장히. 그래서 뭔가 진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참된 대아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죠. 왜 그렇게 진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대아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매달리십니까. 그거 없으면 뭔가 도둑맞은 것 같다는 생각을 왜 하십니까. 뿌리 깊은 그 집착입니다. 그 부처님 말씀하셨죠. 나를 처음 해본 적 있나. 자네 제자한테 나를 본 적 있나 만지거나 혹시 여러분 나를 보거나 만져본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나 보거나만.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내가 참된 내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있나. 철학자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있다는 자의 존재 자가 참으로 있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있을까요. 철학자 없습니다. 가장 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나를 증명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 내가 이루니까 내가 증명. 아닙니다. 그건 데카르트가 쓸데없이 나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까지만 증명할 수 있느냐. 생각한다. 고로 생각이 있답니다. 왜 거기다 나를 붙였습니까. 나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철학계에서도 그건 나의 자아 존재 증명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증명되지도 않고 감각이나 체험되지도 않는 그 나를 붙잡고서 그 관념 후에다 인생을 설계한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증명되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는 거기다 어떻게 내 인생을 정처하려고 하냐.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활동하는 자기를 부정한 적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관념에 딱 매달려서 거기에다가 자의 인생을 정처할 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이렇게 활발발하게 사는 이 존재를 부정한 적은 부처님은 없어요. 오히려 증명되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는 그걸 붙들고 늘어져서 거기다가 모든 것을 소유화하려고 하고 붙들어매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그만두라는 거죠. 활발발하게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를 부처님은 부정하신 적은 없습니다. 불교의 군극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에 접근합니다. 언제나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입니다. 체험되지도 않고 증명되지도 않는 어떤 것에다 자기 인생을 붙들어매라고 한 적 없다는 것. 그건 불교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범하이려라든지 우주의 근본과 내가 같다는 그런 생각. 이게 나중에 수행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어떻게 결정짓느냐.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어려운 얘기인데 우주의 근본과 내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 우주의 근본과 같은 자기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다양한 감각 세계를 다 차단하고 오로지 의식 세계로 침장합니다. 모든 감각 다 차단하고 쫙 수렴에 들어가면 나중에 정말 의식 하나만이 남습니다. 자아라는 그 순수한 의식 속에 모든 것을 차단하는 의식 속에서 우주와 나 홀로 존재한다는 체험을 합니다. 우주의 오직 나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주의 뿔이라는 체험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 철학을 배경으로 한 수행은 굉장히 몰입된 수행. 모든 것을 차단하고 우주에 나밖에 없다는 그 몰입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는 수행이 근본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강력한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현실의 세계를 바꿔나갑니다. 삶을 바꿔나갑니다. 이게 우파니샤드식의 수행입니다. 불교 수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궁극적인 실제 우리가 감각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증명되지도 않는 그것에 바탕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는 건 뭔가요?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가는 나의 존재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의 행복 이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수행도 물론 우파니샤드적인 철학을 배경으로 한 그런 수행을 금지시키는 건 아닙니다마는 불교 수행의 궁극은 뭐예요? 그런 궁극적인 실제에 바탕한 수행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활발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수행이 불교 수행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이 수행을 바꿉니다. 공부의 방식을 바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인과론적인 사유와 어떤 불교의 연기설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의 우파니샤드라든지 인도 철학적인 어떤 사유에서 인과론은 뭐냐? 우주의 근원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브라만이죠. 궁극은 브라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세상이 나옵니다. 참된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 브라만 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다양한 세계, 이 세계는 뭘까요? 우파니샤드 철학이나 인도 철학 거기에 의하면 이 세계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브라만이 브라마 비바르타 바다라고 하는데 철학적으로는 그게 뭐냐? 가현설입니다. 가현설. 브라만이 환상을 보여주듯이 우리한테 보여줬다는 겁니다. 신은 자기 화신을 나타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브라만이 환상과 같아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참된 세계 아닙니다. 오직 있는 것은 브라만 밖에 없어요. 아트마님의 브라만인 그 존재밖에 참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는 것이 궁극입니다. 좀 양보를 해도 브라운 우파니샤드 철학에서는 금으로 뭘 녹여서 만든 것처럼 이 세계는 그렇게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이 모습들은 다 헛거예요. 진정한 건 금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양보를 하면 가장 이 시대를 가치 없는 것으로 볼 때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상인 세계에 끄달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언제나 궁극적인 실제로 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 삶의 세계 이거 덧없는 세계입니다. 굉장히 덧없어져요. 불교인과 설은요. 아니 불교의 연기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궁극적인 것만 참으로 어떤 것의 절대적인 원인이 있다. 이거 연기설 아닙니다. 불교의 연기설의 가장 특징은 뭐죠. 이것이 숨으로 저것이 있다. 그렇죠. 상호의존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연기설을 상호의존적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이거 어떤 것이 절대적인 원인이 이것이 절대적인 원인이고 단 결과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상호의존적입니다. 처음에 연기설은 종적인 연기입니다. 무명이 있음으로 행이 있고 있고 해서 쭉 시간적인 종적인 연기설로 나가다가 나중에 그 정신의 바탕을 해서 행적인 연기 공간적인 연기로 가면 화엄의 중중연기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무한중중연기입니다. 하나의 존재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오고 그것이 온 우주로 다시 투영되는 무한중중연기죠. 그러니까 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와 있고 거꾸로 내가 또 모든 것에 투영되는 무한중중연기죠. 상호의존적이라서 어느 것이 어느 것의 절대적인 원인 아닙니다. 그 연기설이 이제 쭉 관점이 발전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유마경에 나오는 입불이법 문품 둘이 아닌 진리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연기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로 딱 나눠서 보는 사고 불교적 아닙니다. 부처와 중생은 딱 둘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숱하게 하시죠. 중생이 바로 부처다.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중생인데 어떤 분은요. 불교를 수십 년 믿었다고 하는 분인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뭐 좀 좋은 일을 같이 하자고 했더니 나 깨닫지도 못했는데 뭐 어떻게 그 진리인 줄 알고 나서겠느냐예요. 왜 그러냐.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둘이라고 딱 나눠놨거든요. 딱 둘이라고 나눠놓는 순간에 저는 손불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처 안 돼요. 우리는 중생이면서 동시에 부처성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존재인 거지 중생으로 나를 딱 못을 받고 부처 아니다. 깨닫지 못했다 하는 순간에 깨달음과 깨닫지 못하면 딱 두 쪽이 나는 겁니다. 이런 사고 방식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불교 무식한 도깨비로 불교계 굉장히 싫어하는 거 불교계에서 마음 타령하는 걸 저는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마음 타령. 모든 것이 마음이래. 어떤 분이 괴로워 죽겠는데 가서 마음 먹기 달렸대. 그러면 그 괴로움을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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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마음으로 한번 해결해봐라. 이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과 세상을 둘러보는 겁니다. 부처님이 연기여요. 물질과 정신은 딱 두 쪽이 난 게 아니에요. 연기적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지. 어떻게 마음은 마음이고. 물질문명의 소외이면서 또 패배주의자들만 불교로 오라는 것 같아. 현대 물질문명의 소외되지 말고 불교 속에서 안식을. 저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불경에는 이런 말까지 있대요. 부처님이.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겪을지언정 가난의 고통은 겪지 않으리라는 말도 불경에 있다고 했어요. 물질과 정신 둘 아니에요. 세상 다 물질세기나 이런 게 어지러운데 나 혼자 편안하고 정신적으로 마음만 잘 먹으면 편안하다. 그건 뭐예요. 그건 체면술이에요. 체면술. 불교가 체면술 가리키던가요. 고통이 수없이 있는데 체면술 싹. 아니 체면술을 이렇게 거는 건 아니지만 체면술 싹 걸어서 고통 싹 잊어먹게. 할 수 있어요. 체면술 잘 걸으면. 불교가 체면술입니까. 아닙니다. 마음과 세상이 둘이 아니면 마음 고치는 일이 세상 고치는 일이고 세상 고치는 일이 마음 고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함께 잘 이끌어나가고 좋은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게 공부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 연기적인 입장에서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과 부처 딱 둘로 나눠. 그렇죠. 마음과 세상 딱 둘로 나눠. 저는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다.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이 뭔가. 저는 연기를 아주 어렵게 얘기하려고 하면 정말 연기 얘기하면 누구도 제대로 말 못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상호의존성 서로 의존하고 있다. 그다음에 어떤 것도 독립적인 실체로 타자와 관계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연기적이라는 게 있죠. 조건적으로 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세상이 굉장히 보는 눈이 달라지죠. 불교의 모든 문제나 종교와 이런 문제. 그러니까 딱 일단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그런 걸 두 쪽으로 내놓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거 불교적이 아니라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중생과 부처를 딱 둘로 나눠.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을 딱 둘로 나눠. 마음과 세상을 딱 둘로 나눠. 다 저는 불교 아니다. 언제 부처님이 그랬느냐. 연기적이거든요. 세상이 어지러우면 내 마음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맑아지면 내 마음 맑아지면. 거꾸로 내 마음이 맑아진 만큼 세상을 맑혀나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상호의전적으로 역동적으로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활발발하게 존재해야 되는 거죠. 활발발한 것. 정말 살아가는 속에서 활발발하고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종교. 이게 바로 불교다라고 생각하죠. 그 점에서는 뭔가 불교가 지극히도 한쪽에 치우쳐버렸다. 불교야말로 가장 진보적인 종교고 부처님이야말로 가장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정한 분이거든요. 끊임없이. 복짓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고 끊임없이 복짓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자가 묻기까지 하잖아요. 부처님은 어떻게 다 완성되신 부타이신데 그렇게 복짓는 일을 하십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처라고 했지. 부처는 가서 눌러 앉는 자리 아니에요. 눌러 앉는 자리가 아니고 나처럼 복짓기를 희구하는 행복을 희구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복짓는 일을 해나가신 활동성. 그것이 바로 부처인 거지. 부처님은 꾹 가서 눌러 앉아서 편안하게 부처절에 가신 분 아니거든요. 평생을 그리고 돌아다니셨거든요. 안거라고 하는 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도라는 특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우기가 오면 움직이기 힘들어요. 저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그런데 안거하시고 그랬는데 평생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참 부처님한테 저는 참 입이 좀 방전이라 외람스러운 말을 잘합니다. 왜 앉은 뱅이 불상밖에 없냐. 불상은 뭐 어쩌리 앉은 뱅이냐. 좀 우리 걸어 다니는 불상 좀 만들고. 그러면서 불교의 어떤 활동성을 좀 제거해야 될 거 아니냐. 불교의 특징이 분명히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근본된 잘못. 근본된 어떤 잘못된 시각들. 연기에 대한 잘못된 예. 뭔가 고정불변의 궁극적인 실제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든가 딱 이건 원인이고 이건 결과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벗어나는 것. 굉장히 불교 공부라는데 기본 지점으로 삼어야. 삼지 않으면 잘못하면 딴 길로 나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삼매 중심의 요가 수행과 불교의 정의의 쌍수. 저는 나중에 결론을 얘기합니다만 불교 수행은 정의의 쌍수로밖에 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짚지 못하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종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뭐냐. 마지막입니다. 부처님이 열어놓으신 가장 중요한 물고. 저는 불교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부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참으로 복된 소식. 그건 살아가면서도 현장에서 닦아 나갈 수 있고 살아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열어놓으신 복된 길이다. 정말 불교가 불교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어떤 네 가지 관점에서 불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제대로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고 아무리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십 년 헤매니즘이 재미있기는 있어요. 재미있어요. 잘 헤매면 어디서 끝나요. 그게 적어도 이 네 가지 관점 이것을 정확하게 잡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이제 강론으로 조금 가면서 이 얘기의 바탕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이미 살짝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이해가 근본이 돼야 되는데 진아 대아 등의 관념 이거요. 스님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스님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다 진아. 어떤 정말 자잘한 자격에 매달려 있는 집착을 깨는 어떤 방편적인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참나를 찾는다든지 약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잘못하면 병이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우스갯소를 하면 참 불자들이 기독교인보다 아상이 더 쎕니다. 내 부분 보면은 무하라 무하를 근본으로 하는 불자들에게 아상을 더는 더 쎈 아상을 발견하는데 왜 그러냐. 저것 때문에 그렇고 또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도 하는데 이먹고 하다가 아상을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먹고. 이먹고 뭘 가지고 이먹고 합니까? 이먹고의 이가 뭐예요? 이먹고의 이가. 이것이 뭐꼬 하잖아요. 이먹고의 이가 뭡니까? 거기에다가요. 자기를 놓는 분이 돼 있어요. 뭐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데 그 속에 있는 불변의 이거는 뭐꼬.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하로 둔갑을 해요. 아 무하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불교에서 이먹고 이먹고 하다가 아상만 탱탱 불어나요. 아 그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아 무하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불교에서 왜 아상이 이렇게 탱탱 부느냐. 저는 고기도 저는 어떤 때는 혐의를 돌립니다. 뭔가 이먹고 같은 거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하 대하 진하 좋아요. 자칫하면 이것이 집착을 키워요. 자기 반성을 안 해요. 왜 그렇게 증명되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는 그 아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가 인생을 설계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대로 보려고 안 해요. 그래서 진하라는 관점에서 나를 보고 대하라는 관점에서 자꾸 나를 보는 순간에 이런 관념을 통해서 자기를 보려고 하는 순간에 참된 자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집어 씌워지죠. 그리고 딱 세운 그 관념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가 모든 것을 끌어먹으려는 집착이 생깁니다. 그럼 불교하고는 10만 8천이 떨어진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로 가장 피해야 될 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대립적인 사고 이거 정말 몇 개 얘기했습니다. 그거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저는요 이거는 제가 좀 무식하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얀마를 간다든가 그쪽 가면 아주 신심이 막 솟는데 불자들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 가면 다 사찰이잖아요. 절이 막 그냥 손가락 가리키는 데마다 다 절이 있어요. 거기다 또 윗바사나 수행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또 거룩해요. 청정승가가 있고 신심이 탁 돈대요. 저는요 신심이 떨어져서 왔어요. 아주 고약한 왜 그러냐. 이렇게 불교가 두 쪽 난 불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님들은 그냥 거기서 마음 들여다보기만 하고 있더라고. 윗바사나라고 하면서 계속 마음 챙기면 마음 챙기. 그런데 나라고 그런 엉망이야. 대중들은 어떠냐. 일반 불교 신도들은. 일반 불교 신은 뭐해요. 윗바사나도 아니야. 그거 불상에다 금딱지 붙이는 거. 가보신 거 아세요. 금딱지 금박 주고 불상에다 공덕 사는다고 금박 붙이잖아요. 여자들은 또 붙이지도 못하게 해. 여자들은 붙이지도 못하게 해요. 왜 여성용어는 따로 있어 어디 가면. 왜 차별이 있어요. 왜 남녀 차별. 그 얘기하니까. 일단 약간 헤매기 좀 돌아갈게요. 그 위마경 강도가 가면 그 대목이 있습니다. 위마거사 방에 천녀가 있죠. 선녀죠 쉽게 얘기하면. 천녀가 있는데 변제와 지혜가 신통자재예요. 신통. 변제 신통. 사리불이 묻죠. 그 천녀한테. 너는 그렇게 변제와 신통이 자제하면서 왜 여자 몸을 가지고 있니. 그런데 천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천녀 대답. 나는 위마거사 방에 있으면서 수십 년 동안 나에게서 불변의 여성성을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못 봤는데 당신 눈에는 그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멍하고 잘 이해가 못하는 것 같으니까요. 사리불을 여자로 확 바꿔요. 천녀가. 여자로 확 바꿔놔요. 그러고서 왜 여자 몸을 안 바꾸십니까. 당신은 왜 여자 몸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사리불이 멍해가지고 내가 본 뒤 여자냐. 네가 잠시 신통여로 나를 여자로 바꿨을 뿐이지. 그랬더니 천녀 말이 그래요. 내가 본 뒤 여자요. 맞아. 나도 잠시 이런 여성상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 불변의 어떤 여성성이 나게 있는 겁니까. 라는 물은 거죠. 무서운 얘기죠. 남녀 문제. 이건 남녀 평등의 관점. 그 역사에서는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핵폭탄급의 발언입니다. 남녀 문제를 어떤 평등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핵폭탄급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핵폭탄급의 발언이 천년도 넘은 그 이전에 있었는데 과연 불교는 그 핵폭탄급의 발언을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는 말이죠. 저는 지금 얘기하려는 것들이 그런 얘기예요. 불교에는 그만큼 이 현실을 바꾸고 정말 종교사에서 복음이라고 할 만한 기독교는 복음이 아니라 그런 소식이 있는데도 이것을 전부 우리가 불발탄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갈 때 정말 불교가 불교일 수가 있고 부처님이 주신 우리 삶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자산들이 소중한 자산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중에 바로 하나가 이런 거죠. 지금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불교가 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너무너무나 근본정신에 비하면 못 미친다는 거죠. 세상과 자기를 둘러보지 않는 좀 역동적인 불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불교야말로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두 번째입니다. 조금 더 이건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이원화하는 관점을 극복해야 바로 우리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불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인도 요가수행과 차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생애를 보시면 우타칼라마프타 알랄라칼라마 우타칼라마프타라는 두 스승 밑에서 그 부처님은 최고의 경지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는 정의라는 선정의 궁극을 가셨습니다. 선정산매죠. 선정이라는 건 산매입니다. 선정의 궁극을 가셨습니다. 궁극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스승들이 부처님 전기를 읽어보시면 되고 나와 함께 우리 교단을 이끕시다. 라고 제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걸 거부하고 나오셨습니다. 거절하고 나오셨습니다. 나중에 물론 불교 수행에는 그 두 스승의 가르침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비상 비비상처에 무슨 다 부처님이 수행을 하셨어요. 수행으로 방법으로 그러나 부처님은 그 당시 나오셨습니다. 궁극적인 열반이 아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선정 산매에 들어가서는 행복합니다. 불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죠. 거기서 나오면 역시 괴로움의 세상입니다. 궁극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행복할 수 있고 괴로움 없을 수 있지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망하는 짓이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확대해서 계속 지집어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살아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렇죠. 이 삶 속에서 궁극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궁극이라는 건 삶 따로 그 다음에 그 삶 삶매 속에서 궁극 성취하는 건 궁극이에요 아니에요. 궁극 아니잖아요. 우리 삶은 여전히 말하자면 괴로움 속에 놓여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완성을 생각해 보세요. 붙교고 따시고 할 거 없어요. 완성이라고 딱 얘기하려면 언제나 행복해야 되죠. 이 살아가는 속에서 행복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서는 행복한데 아니 삶매 속에서 행복한데 나와서는 행복하지 않고 그럼 궁극이에요 아니에요. 궁극 아니거든요. 딱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언제나 살아가는 속에서 행복한 길 이걸 부처님은 완성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완성하신 지점이 바로 불교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수행이 불교 수행이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이원성 선정산매라는 그 속에서 행복한 것과 살아가면서도 완전히 행복한 길을 제시했다 그러면 이건 그 이원성을 극복하고 우리 살아가는 존재로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건 부처님이 성취한 가장 위대한 결과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도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섭섭해할 거예요. 그러나 일단 부처님이 떠나온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뭔가 그런 앞에 얘기한 몇 가지 철학적인 관점과 연결이 되죠. 뭐 형이상학적인 실체 브라만이라는 궁극적인 실체 아트만 브라만 아트만인 우주의 근원 이런 걸 불교는 상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험하려는 그런 선정산매 그런 산매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불교는 나중에 불교적인 어떤 산매와 인도적인 산매를 비유할 때 이런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도의 어떤 산매 선정산매는 어떤 거에 가까우냐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옆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모르는 산매라는 표현을 써요. 벼락이 떨어져도 모르는 산매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궁극적인 하나로 몰입한 거죠. 그럼 불교의 산매는 불교의 산매라고 표현하는 불교 수행의 고요함 궁극적인 경기는 어떠냐 심리 밖에서 반을 떨어지는 소리까지 듣는 고요함이다. 심리 밖에서 반을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으려면 얼마나 고요해야 되죠. 뭔가 선입견이 있다든가 뭘 채우고 있으면 절대 안 될 노릇이죠. 그런데 그건 시끄러운 거 시끄러우면 또 뭐 그게 치극한 고요함입니다. 그러나 심리 밖에서 반을 떨어지는 소리까지 듣는 깨어있음입니다. 이게 불교의 수행의 비유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은 불명하게 거기서 떠나오셨습니다. 떠나오셔가지고 다시 불교의 새로운 부처님이 디딘 땅이에요. 거기가 바로. 그리고 그 부처님이 디딘 땅이 있기 때문에 불교예요. 부처님은 물론 그 이전의 가르침을 필요없다. 팽개치신 말이에요. 불교는 그러지 않아요. 다 다시 의미를 되살려서 써요. 그래서 그 이전의 산매 같은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불교의 자산으로 다 흡수를 합니다. 그게 괴정의 사막이라고 할 때 정이 뭡니까? 산매입니다. 그러니까 산매의 수행 굉장히 불교적인 산매들이 그 이전의 비상 비비상처 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4선지연의 8선이라고 할 때는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 되살렸죠. 그러나 그 의미가 달라져요. 저는 여기서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존재가 진화 과정이라든지 거기에서 청각까지만을 가진 존재가 있었다고 합시다. 청각까지 그런데 이 진화를 해서 시각은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시각까지 겸비한 존재가 됐다면 그 존재가 가장 잘 살기 위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련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각 따로 시각 따로 해야 될까요? 시청각을 함께 운영하는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함께 운영하는 공부가 궁극입니다. 물론 청각만을 따로 공부할 필요도 어떤 때는 있을 거예요. 시각만을 따로 공부해야 될 필요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궁극은 언제나 어떤 거냐? 그렇게 다 됐으면 함께 쓰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궁극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수행할 필요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해야 돼요.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은 언제나 어디냐? 정과 해를 함께 닦는 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과 해를 함께 닦는 것이야말로 불교 수행의 궁극이고 부처님이야말로 어떤 존재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정과 해가 언제나 부족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부처님은 언제나 어떤 때는 정만 완전하시고 어떤 때는 해만 완전하시고 같은 분이 아니에요. 살아가시는 가운데 언제나 정해가 원만했고 그 근본은 개입니다. 개정의 사막 이것이 불교 공부의 축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개는 제가 왜 이 얘기를 개는 뻔한 것 같은데 왜 얘기를 하느냐. 이 잘못된 사고를 버려야 된다는 첫 번째 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 이게 이원화된 사고. 우리가 삶은 적당히 살면서 불교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깨달음은 성취할 수 있다. 이것도 연기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삶 자체가 불교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수행 안 되십니다. 삶 자체가 불교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불교적인 생각이 바른 견해가 자리잡고 정의 자리잡고 해가 나오는 거지 삶은 적당히 살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개가 실종됐습니다. 이게 개율 중에 하나가 권위를 잃으면 나머지 개율로 다 권위를 잃습니다. 그럼 우리 구체적인 삶을 이끌어 가진 원칙이 없는 종교가 어떻게 원칙입니까? 종교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개율을 지킴으로써 우리 삶이 어떤 삶의 원칙 자체가 이게 불교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수행 안 됩니다. 절대 수행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벌써 시간이 다 됐다고 큰일 났습니다. 개율 정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삶 자체가 개율이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정해쌍수가 그 다음에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쌍수 정해쌍수는 궁극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가 와도 저는 양보하는 부처님은 살아가시는 양상이 정해쌍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을 본받으려면 정해쌍수라 해야 됩니다. 정 따로 해 따로 할 수는 있지만 그거 과정으로서의 어떤 연습과정이지 궁극적으로는 정해쌍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하게 현대적인 아주 제가 의미를 굉장히 두는 실험이 있습니다. 국제선센터에서 70년대에 이루어진 실험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지금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가수행자와 일반인 요가수행자 선수행자를 놓고 뇌파 측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일반인 반응이 어떨까요 종을 채우고 뇌파 측정을 뇌파 측정을 하는 거예요. 땡 하고 치면 반응이 쫙 뇌파가 변합니다. 그런데 종 쏠림이 끝났는데 반응이 안 끝나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학교종이 땡땡 친다가 생각나고 그 학교종은 선생님이 엿사먹었다는데 막 생각이러서 뇌파가 안 끝나요. 진정이 안 돼요. 계속 그렇게 일반인은 사실하고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다 나중에 한 시간쯤 계속 치잖아요. 반응 안 해요. 하도 치니까 잊어버려 딴짓해 딴생각해 일반인이에요. 요가수행자 반응 없음이에요. 너는 쳐라. 이미 산매 들어갔거든요. 반응 안 해요. 딱 자기 산매 속에 세계 속에 들어갔어요. 불교수행자 땅 치면 딱 반응합니다. 종소리 끝나면 반응도 끝납니다. 땡 치면 딱 반응합니다. 종소리 끝나면 반응 끝납니다. 한 시간을 쳐도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수행 아까 제가 궁극으로 얘기했지만 심리 밖에서 반을 떨어지는 소리까지 듣는 수행 이게 바로 불교의 수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사실에 딱 반응하는 수행 방법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이게 불교 수행의 가장 궁극이에요. 이것을 우리 삶에 계속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부처님이 열어놓으신 물꼬를 우리는 확장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불자들은 그 자체에 만족하면 안 돼요. 부처님이 소중하게 열어놨어요. 살아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길 이것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우리 불자의 사명인데 지금까지 저는 막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마음을 닫고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길 이걸 마련해 주신 분이 부처님이고 그 길을 열어야 될 불자들이 그 길을 막아놨다는 수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정해쌍수를 어떻게 운용할 수가 있느냐를 방편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운전할 때 늘 깨어있는 상태 늘 한군데 몰입하거나 그러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기회다. 운전법규 잘 지키는 건 기회고 그 다음에 정은 차분하게 하여튼 간단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수없이 우리 삶 속에서 정해쌍수를 어떻게 하면 잘 이뤄낼 수가 있는가를 계속 연구하고 스님들께도 계속 요청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법을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리도록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나날이 행복해지는 길이고 우리 수행이 쌓여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나날이 나날이 부처되는 길 이 길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나날이 나날이 부처되는 길 이게 정해쌍수의 길이고 행복한 길이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정해쌍수를 실현해야 하느냐 성적등기라고 합니다. 성적등기랑 거의 같은 말이라고 저는 깨어있음과 고요함이 언제나 함께 있는 그 길 그 길을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반편을 개발하고 우리 삶이 그 수행의 장이 되도록 하는 그 길을 걸어나가도록 노력하자. 저는 나름대로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얘기인데도 제가 또 목소리는 크거든요. 무식한 도깨비라 잘 떠들고 그래서 좀 요람된 말씀 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 현실의 불교가 부처님이 말해내주신 그 소중한 유산들을 그 물고들을 반을 막아놓거나 그 핵폭탄급의 발언들을 정말 사장시키고 있는 그런 불교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정말로 불교가 불교인 지점에서 정확하게 서서 우리의 나날을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 세계를 보다 행복하게 행복한 세계로 만드는 종교로 바로 서는데 이런 공부 방식 그런 원칙 수행의 원칙이 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외람스러운 얘기를 좀 드렸다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